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젊은 목사가 영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글을 읽게 됐어요. 그 내용 주제는 자기가 영부인한테 명품백을 선물했는데 명품백을 받은 영부인이 자기한테 28분 만나줬다고. 겨우 28분 만나줬는데 그 28분 중에서도 영부인이 계속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뱉었다고. 7, 8분인지 뱉었다고. 숫자까지 다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명품을 받은 영부인을 격화시키고 아주 유튜브가 어떤 데입니까. 저도 이제 블로그를 한 18년 정도 했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 5개월 됐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간증을 올려놓으면 저기 미국에서부터 호주, 동남아시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요. 그런 유튜브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영부인을 그렇게 까대고 격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이죠. 참 그 만약에 제대로 이 글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이 목사가 하는 글을 읽으면서 이 목사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영부인은 영부인이 명품 핸드백을 갖다 주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젊은 목사가 하필이면은 왜 성경책을 안 갖다 드리고 명품백을 갖다가 영부인한테 미끼로 올문을 건 거예요. 이제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정을 판 거예요. 아마 정치적인 것이 뒷배경으로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영부인이 요구하지도 않는 명품백을 갖다가 선물을 하고 콜록거리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었다고 폄하시키고 입도 가리지 않고 계속 가래를 뱉으려면 입을 어떻게 막아요. 휴지로 계속 뱉어야지. 그리고 28분 동안 영부인이 계속 기침을 하면서 가래를 뱉었다면 영부인이 몸이 편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라면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한 목사라면은 그 영부인의 기침할 때 안수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빛을 던져서 영부인의 기침을 멈출 수 있어요. 웬만한 초신자도 그런 게 할 수 있어요. 초신자도 능력 있는 사람은 빛을 던지면 바로 그 기침 멈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 목사한테 빛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영부인의 함정에 빠뜨려서 정치적으로 그 대통령을 갖다가 추락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함정을 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참 그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영부인을 찾아가서 그렇게 그건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와를 찾아간 사탄과 같은 거예요. 사탄은 바로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담한테 직접 주로 가지 않았어요. 약한 여성인 하와를 찾아가서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산업과를 먹으라. 그건 맛있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아주 좋다는 거죠. 그렇게 꼬득여서 유혹해서는 넘어지게 한 다음에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만든 거죠. 마치 이 목사는 에덴 동산의 사탄과 같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이 도마에 오르고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이런 아주 곤혹을 치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느냐. 저는 역대 대통령들이 구속당하고 이런 것은 김영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인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 나머지는 전부 정치적 보복이에요.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 정도는 다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외교관들도 치외법권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자기 임기 안에 구속당하지 않을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하는 모든 것들을 신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실수도 하고 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 외국자예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무엇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서 구속시키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또 왜 영부인이 국가정상회담이나 그런 데 갈 때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격조 있는 옷차림으로 가야지 나라에 위신이 서지 우리나라도 살만큼 사는데 강남 아줌마들이 백화점이나 무슨 마트에 나올 때도 하고 나오는 명품 백이나 명품 옷들을 영부인이 착용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옛날에 유경수 여사가 열두 폭 치마를 입었다고 온 정치권이나 모든 국민들이 도마에 올려놓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참 어깨선도 아름답고 목도 가늘고 길어서 열두 폭 옷을 입고는 해외 정상회담에 가면 다 원더풀을 다 만발했어요. 사람들 아름다운 한복을 세 개 갖다가 참 퍼뜨리고 찬사를 받는데 제일 참 대통령 영부인이 아주 훌륭한 모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열두 폭을 폭이 좁은 한복을 입지 왜 그렇게 열두 폭이나 입고 뻗치고 갔냐 이렇게 말썽이 많았죠. 그때 유경수 여사가 자기는 값싼 동대문시장 가서 옷감을 끊어다가 한복집에 맞춰서 입는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변명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대통령이 해외 정상을 가면 영부인은 또 거의 정상회담의 파트너로서 국가적인 그런 모든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유경수 여사뿐만 아니라 또 이순자 여사를 들 수 있죠. 빨간밭이 이순자 여사 얼마나 국민들이 갖다가 찍고 까불었어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연히 구속당해야 마땅하지만 이순자 여사는 나름대로도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아이들이 영양이 좋지 않아서 체격이 작고 왜소하고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해외에 붙으면 체력이 약해가지고 다 지고 그랬어요. 체력 때문에 못 먹어가지고 그때 이순자 여사가 우리나라가 역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값싼 수입 쇠고기를 갖다가 수입해가지고 실컷 국민들한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값싼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이 육식으로 많이 바뀌고 막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탄수화물 위주의 식탁에서 단백질이 많이 공급되면서 지금 뭐 저기 4, 50대, 60대들이 다 그때 당시 잘 먹어서 좋은 쇠고기 단백질을 먹어서 성장기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키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주변 다른 국한이라든지 그런 체격에 비해서 굉장히 좋잖아요. 잘 먹였어. 그런 것은 값싼 수입 쇠고기를 들여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하게 한 것도 이순자 빨간바지라고 국민들이 욕했던 이순자 여사의 그런 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이수 여사는 나이 든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대신 해외 순방에도 자주 대리로 많이 다녔어요. 대통령 자격으로. 이제 정사를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몸도 노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수 여사가 국내 대학원 졸업하고 해외에서도 유학을 한 굉장히 참 우리나라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이희호 여사가 학부는 최고죠. 최고 명문대학 나고 또 최고 석사 박사를 잡음이 많고 뺏겨냐 어쩌냐 하는 소리를 하지만 일단은 그 이희호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가장 대학원에 박사학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두 분이 다 고학력 전문직 연부인이죠. 그래서 그 전문직 여성으로서 이희호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그 전문직 지식으로서 국가에 가장 공도를 많이 세운다는 영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전문직 여성들이 자기 전문직 지식을 가지고 해외 정상회담에서 영부인들하고 대화할 때도 참 나는 우리 자존심을 많이 높인다. 그들의 전문 지식이 영부인들이 가서 자꾸 이쁘게 뺏겹고 서 있는 것만 아니라 그런 자기 전문 지식을 갖다가 곁들여서 나는 이희호 여사와 김건희 여사를 최고 영부인으로 쳐요. 그런데 깎아내리지 못해서 그때 이희호 여사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옥바라지하고 너무 그 시절에 어렵게 해서 대통령이 영부인이 돼도 때깔이 안 나고 좋은 옷을 입혀놔도 품위가 없으니까 뒷담화를 많이 깠죠. 뒷담화를 많이 깠죠. 그런데 전문직 열성의 영부인들이 또 우리 김정숙 여사도 한국과 인도의 정상회담회에 또 뒤에 따로 찾아가서 많이 인도가 굉장히 자꾸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인구도 많고. 우리한테 좋은 파트너인데 그때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인도를 방문해서 좋은 관계를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이 공헌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와 경제나 위상이 세계 10위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나 야당 정치인들이 더 이상 영부인 의상이나 의전 절착으로 가지고 왈부왈부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참 정치적 저의 코멘트로서 영부인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참 질병의 병.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이런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런 것은 이제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는 영부인의 의상 가지고 지금 저기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 마트에 나올 때도 있는 옷들을 명품이 어쩌니 대통령 영부인 핸드백에 얼마짜리니 이러는데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해외 국가를 대표해서 갈 때 강남 아줌마들 갖고 다니는 그런 옷이나 무슨 핸드백 들면 안 되냐 이거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들어야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인데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얘기로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저의 코멘트를 여기서 마감합니다.